그땐 왜 그런 건지 뭔가를 나에게 말하려 했어 그런가 그땐 또 이상의 대화는 이러지지 않았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색깔 왜 그땐 하나 그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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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모르겠어 사뭇겠어 그래 그냥 모르겠어 어쩌겠어 어쩌겠어 그게 인간의 모습인가 부인할 수 없는 나약한 점심인가 그걸 안 할 수 없는 운명이라도 그걸 안 할 수 있는 건 결국 모르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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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 아멘